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본인 말로는 커브를 치지 못해서 대학에서 야구를 포기한 후 고교 감독과 대학 코치를 거쳐 지역 스카우트, 마이너 코치, 마이너 감독, 그리고 메이저리그 코치로 카디널스에서 18년을 보낸 마이크 실튜은 2018년 7월 중도 해임된 메시니에 이어 세인트로이스의 감독이 됩니다. 실튜의 세인트로이스는 2019년 NLCS에 올랐고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에도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합니다. 2021년 크리스 테일러에게 끝내기 투런을 맞아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를 패하긴 했지만 실튜 체제는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젤리악은 실튜를 해고합니다. 이유는 야구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감독에서 해고된 후 처음으로 세인트로이스를 방문한 실튜은 카디널스 조직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디널스 때보다 더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실튜은 오늘도 뛰어난 경기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매치전에서 메릴이 도루를 하다 잡히고 린도어가 글러브로 땅바닥을 내리치는 과한 세리머니를 했을 때 실튜은 대가를 치르게 해주자고 외칩니다. 무리한 도루를 했던 메릴은 끝내기 홈런을 날려 감독의 외침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시스를 일찍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호잉이 골드슈미트에게 역전 홈런을 맞은 실튜은 한 점을 뒤진 7회 1412로 해서 더블 스틸을 지시합니다. 세인트로이스가 좌완을 프로파 타석까지 끌고 간 덕분이었습니다.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진로타를 가장 많이 치고 있는 샌드에고는 프로파가 동점 희생플라이를 날렸고 크로네너스가 99승부 끝에 좌완을 상대로 역전 적시타를 날립니다. 9회 초에 폭투로 한 점을 더 낸 샌드에고는 3일 연투였던 스카츠 경기의 문을 닫았습니다. 후반기 26승 9패가 디벡스와 함께 메이저리그 공동 1위인 샌드에고는 디벡스와 와일드카드 공동 1위가 됐고 다저스와는 3경기 차로 좁혔습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을 치기 위해 애리조나 훈련시설로 간 타티스는 빠르면 다음주 주중 시리즈에 돌아옵니다. 마차도는 이틀 연속 홈런을 날렸습니다. 샌드에고 통산홈런 순위는 1위가 163개인 네이트 콜버트, 2위가 161개인 애드리안 곤잘레스, 3위가 160개인 마차도입니다. 8월 OPS가 0.945인 마차도는 팔꿈치 수술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명 더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메릴은 2루타를 빅터 스카세게 도둑맞고도 4타수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메릴은 승리기여도 4.0이 팀 1위이자 신인 전체 1위, 1988년 로베르토 알로마를 넘어서는 샌드에고 신인 역대 1위입니다. 오늘 발표된 신윤왕 모의투표에서는 스킨스 19표, 메릴 11표로 스킨스 33표, 메릴 3표였던 8월 초보다 차이를 많이 좁혔습니다. 샌드에고는 콜로라도가 방출한 엘리아스 디아스를 영입했습니다. 디아스는 수비는 물론 공격에서도 캄프사노의 상위 버전입니다. 오늘 시즌 최소 관중에 그쳤으며 경기당 4,455명의 감소가 매츠 다음으로 큰 카디널스는 지난해 33년 만에 90회를 당한 데 이어 1960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루징 위기입니다. 다저스는 지난해 마감 시한에 갔던 볼티모어에서 9경기 1승 3패, 6.75에 그쳤던 플레어티가 볼티모를 상대로 6인닝 3,7점을 합니다. 플레어티는 우원에게 솔로 홈런, 오리아스에게 투런을 맞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3회까지 2점을 낸 후 더 이상 점수를 내지 못해 1점 차로 패했습니다. 다저스는 대타럭스가 99 볼렛을 골라나가 9회 말 1412로 기회를 잡았지만 테일러가 범타로 물러났습니다. 대기 타석에는 얼마 전 끝내기 말로 홈런을 쳤던 5탄이가 있었습니다. 매츠에게 2경기 연속 끝내기 홈런을 맞았지만 1점 차를 지켜낸 도밍게스는 볼티모어에서 6세이브 노블론입니다. 5탄이는 첫 두 타석에서 안타를 쳤지만 도루는 추가하지 못했고 5회 무사 12로에서는 초구 내압파풀, 선두 타자로 나선 8회에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손가락에 실금이 가는 부상을 당하고 6경기 1할 3푼에 그쳤던 프리머는 회복 차원의 휴식을 취했습니다. 컵스는 어제 18점에 이어 오늘은 9점을 내고 승리했습니다. 심판에게 글러브 교체를 지시받은 스틸은 5이닝 2실점 승리를 얻었습니다. 스지키는 19홈런을 날려 2년 연속 20홈런을 눈앞에 뒀습니다. 스지키는 조정 득점 생산력이 2022년 117, 지난해 127, 올해 134로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요시다 또한 지난해는 110이었지만 올해는 12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은 일본에 있을 때 요시다가 통산 174, 스지키가 169였습니다. 4타수 4안타 2타점을 기록한 크로스는 중견수 도전에 대해 타티스를 만나 조언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타티스는 외야 전환 첫 해인 지난해 플래티넘 글러브를 따낸 바 있습니다. 배지환은 마이너로 내려갔고, 제로드 존스는 7월 4일 이후 첫 등판에서 4이닝 5실점에 그쳤습니다. 보스턴이 토론토를 꺾은 경기에서 듀란은 20호 홈런을 날렸습니다. WRC플러스를 140까지 끌어올린 듀란은 3루타 10개, 홈런 20개, 도루 30개, 2루타 40개로 10, 20, 30, 40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아메리카니그 승리기여도 순위는 저지, 위트, 소토, 핸더슨, 듀란 순위입니다. 양키스는 워싱턴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콜과 코빈의 대결에서 콜이 5이닝 2피홈런, 3실점에 그친 반면, 피안타, 자측점, 패전, 선관왕인 코빈은 6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소토는 친정사랑을 선보였고, 저지는 3타수 1안타, 1볼렛을 기록했지만 병살타를 날렸습니다. 크루스는 콜을 상대로 2루타를 신고했습니다. 필리스는 휴스턴을 이틀 연속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놀라가 7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낸 반면, 카스티아노스에게 3런을 맞은 벌렌더는 5이닝 4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터너가 3타수 2안타, 1볼렛, 오수나가 4타수 2안타, 1볼렛, 아라에스가 5타수 3안타를 기록하면서, 오수나, 터너, 아라에스의 타격왕 3파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애틀란타도 미네소타를 이틀 연속 꺾었습니다. 애틀란타는 쿠어스필드 시리즈 루징후 1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스는 17경기 5홈런, 18타점으로 밀린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야스트램스키가 역전 투런을 날린 자이언츠는 미러키를 꺾었습니다. 449피트 홈런을 날린 추리오는 후반기 OPS가 0.934입니다. 로비레이는 아이엘에 올랐습니다. 샌대고 원정에서 2승 2패를 했던 매치는 디벡스 원정 1차전을 승리했습니다. 알론소는 통산 220호를 날렸습니다. 220개는 피아자와 팀 공동 3위로 알론소보다 홈런을 더 많이 친 매치 선수는 데럴 스트로베리와 데이빈 라이 2명입니다. 알론소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92홈런이 같은 기간 저지해 174개보다 많았지만 올해는 28개에 그쳐 220대 225가 됐습니다. 머나야는 6회까지 무실점이었다가 구리엘과 캐롤에게 홈런을 맞아 6.2이닝 11K 3실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템파베이는 시애틀을 꺾었습니다. 템파베이는 66승 66패, 시애틀은 67승 66패입니다. 2022년 정상급 저한선발로 올라선 후 지난해 3경기 2승 0.56으로 출발했지만 UCL 부상을 당했던 제프리 스프링스는 5이닝 9K 1피안타 무실점으로 복귀 후 최고의 피칭을 했습니다. 템파베이는 스프링스와 4년 플러스 1년 계약을 맺어 최대 3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시애틀은 최근에 흔들렸던 길버트가 6이닝 10K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불펜이 부진했습니다. 홈런과 타점의 절반 이상을 7회 이후에 올리고 있는 시리는 7회 초에 역전 투런을 날렸습니다. 켄자시티는 클리브랜드 상대 3연승을 통해 AL 중부 공동 1위가 됐습니다. 오프너로 나선 로렌젠이 아웃카운트 5개를 잡아낸 켄자시티는 디옹이 선제결승 투런을 날렸습니다. 디옹은 19경기 5움런 12타점, 로렌젠은 6경기 2승 1.8호, 얼쎅은 11경기 5세이브 노블론으로 마감 시한에 했던 트레이드가 최고의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3승 9패인 클리브랜드는 켄자시티 상대 2승 7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시네티를 꺾은 오클랜드는 데뷔 타석에서 안타를 때려내고 곧바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제이콥 윌슨이 돌아왔습니다. 오클랜드는 토로를 방출하고 헤르나이즈를 내려보냈지만 박효준의 콜업은 없었습니다. 브랜든 루커를 지킨 오클랜드는 후반기 20승 14패가 켄자시티에 이은 AL 2위입니다. 텍사스와 화이삭스의 경기는 크로셰가 공 4개를 던진 시점에서 비로 중단됐고 재개되지 못해 서스펜디드 됐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